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노키즈존과 정반대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바로 웰컴키즈존인데요. 동래구가 올해 아이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가진 웰컴키즈존을 지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. 동래구의 한 음식점입니다. 겉보기엔 평범한 음식점이지만 계산대 옆엔 색다른 공간이 있습니다. 테이블을 포기하고 만든 아이들의 놀이공간입니다. 이 음식점은 동래구가 지정한 웰컴키즈존 중 한 곳입니다. 올해 동래구는 총 6곳의 식당과 카페를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했습니다. 매장에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과 정반대로 아이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의 웰컴키즈존.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하면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래구가 내놓은 해법 중 하나입니다. 웰컴키즈존은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통해 어린이 편의시설과 설비, 서비스, 위생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. 웰컴키즈존으로 선정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입구에 부터 저희가 웰컴키즈존이라는 표차를 부착해놨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쉬울 것 같고요. 들어가시면 유아의자라든지 유아식기 그리고 놀이시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부담없이 식사할 수 있는.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웰컴키즈존 지정사업. 지역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.